안녕하세요. 가성뷰티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제품만 찾아서 상품 추천순위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추천순위 기준은 쿠팡에서 판매실적과 랭킹실적으로 1위부터 10위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아직도 구매에 고민중이시라면 5위부터 1위까지 제품을 우선적으로 보세요. 제품 상세정보와 구매형후기도 참고하시고요. 시즌에 따라서 추가 카드 할인되는 제품도 있으니 제품마다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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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